김종규 선수 골밑에서 득점 2쿼터 시작하자마자 제파슨 선수가 득점 올리면서 2점 따라갑니다 2쿼터에 득점이 아직까지 SK는 없습니다 제파슨 던져봅니다 2점 기록합니다 SK가 그것을 내각에 찬스를 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파슨의 득점입니다 리바운드에 이어서 득점까지 본인이 처리를 합니다 김실에 오른쪽으로 방향 튭니다 제파슨 잡았고 페이드존에서 던져봅니다 2점 성공시킵니다 반대쪽 김민수 공 잃어버렸고 자 김영환이 잡았습니다 네 지금도 김영환 선수가 자 제파슨이 골밑에서 원 언더퀴 김영환 타고들다가 빼줍니다 제파슨 훌로타 보자 자 오늘 제파슨 선수가 정말 매끄러운 어떤 플레이에 의한 득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실패 그러나 다시 잡아서 득점 올립니다 유병훈 다시 한 번 패스 자 늦게 띄우고 제파슨 엘리욱더퀴 경기가 되는 지분 저렇게 되고요 제파슨 다시 한 번 두 점 올립니다 32일 득점째를 올려줍니다 창원 엘제 제파슨 선수 창원 엘제 제파슨 선수 팀이 잘 맞았고 공부한 공부하고 오늘 정말 좋은 게임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팀 플레이가 잘 맞았다고 하고요 선수들이랑 호흡이 잘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제파슨 선수 하고 싶은 농구를 마음껏 한 느낌이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rial salone 그리고 선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동을 가능하다고 하는지 세베이 있는 곳이 눈에 맞았나요? 세베이 스티úsica 제팀의적이 있나요? свою 기회를 탈 수 있도록 어떤 게 있어 세베이 하더라고요 세베이 constant 세베의팀의 상황에 의사중이 생각보다 세베이 있는 곳이 진짜 다재 세베이 있는 곳이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일단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팀원들도 잘 봐줬고 패스도 잘 해줘서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상대한 SK는 만만한 팀이 아닌데요. 오늘 외국인 서울시 매치업만 놓고 봤을 때도 좀 손쉽게 경계를 풀어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자리에 도움zuhte 리드에서 팀에서 기원하는 수 goosebumps. 아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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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게임하는거야 그 외적에는 선수들이랑 되게 친한데 그래도 코트에서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두고 상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 계속된 경기에서도 제퍼스 선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팀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천재의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뛰는 시간이 부족해도 그래도 감독님을 믿고 크리스 메시지 선수가 많이 뛸 때도 있고 본인은 뛸 때도 있지만 본인은 항상 코트에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길 합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LG의 제퍼순 선수 만나봤습니다.